뮤콘의 음악 비즈니스 마켓 둘, 셋! 엠베이소 팁! 안녕하세요, ATG입니다. 대한민국 대표 음악 비즈니스 마켓 뮤콘이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. 축하합니다! 이 뮤콘 2021은 10주년을 맞아 아주 풍성한 볼거리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죠. 네, 맞습니다. 저희 ATG의 마라마 퍼포먼스부터 락, R&B, 힙합, 댄스 등등 다양한 장르들의 음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!